2 2 3 3 4 거기 잠깐 시간을 주어요 하나 둘 셋 넷 한마디 남아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대로 가시며 이대로 가시며 자 여기서 어머님들 거기 잠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했어요. 그냥 못 들어가요. 손 들어보세요 어머님들. 하나 둘 셋 넷 짝짝 거기 잠깐 그런데 장간도 손으로 저쪽으로 시작 거기 잠깐 자 2조 시작 거기 잠깐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. 시작 인생과 세월과 청춘을 세워봅니다. 그래도 세월은 안서요. 하지만 들어가는 박자는 맞추고 세워야죠. 하나 둘 셋 넷 거기 잠깐 자 때릴 때 거기 하면 안 돼요. 자 2조가 해보겠습니다. 시작 아니요 손뼉 때리지 말고 숫자는 넷 세고 손뼉 시작 때릴 때 거기 하면 안 돼요. 틀립니다. 1조 보세요. 시작 여기도 거기가 나왔어요. 누구라고 찌르지 마세요. 그 사람은 창피해 죽어. 자 찔렸어도 전혀 모른 채 하세요. 시간을 줘요. 앞에도 한 박자가 숨어있습니다. 자 시간을 줘요. 앞에 한 박자 시작 시간을 줘요. 시간을 줘요. 자 그 다음에 할 말이 할 말이 시작 할 말이 남아있어요. 해보세요. 시작 할 말이 남아있어요. 그런데 할 말 앞에는 한 박자 두 번 띄는다. 시작 자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을 박자가 뭐냐. 처음에 여섯 박자 그 다음에 한 박자 그 다음에 두 번. 자 그럼 어떻게 외우세요. 시작 여섯 번 한 번 두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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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외웠습니다. 자 갑니다. 준비. 준비. 둘 손 들고. 하나 둘 셋 넷. 거기 잠깐. 한 번. 시간을 줘요. 준비. 여러분 두 번. 자 그 다음에 보세요. 이대로 가시면. 자 여기가 숨어있는 함정. 이대로 가시면. 손 보죠. 면. 시작. 면. 그리고 올려 놓은 상태로 내리면서. 이대로 가시면. 시작. 이대로 가시면. 자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이대로 가시면. 이대로 가시면. 우리나라 가사는요.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항상 거기가 앞보다는 뒤에가 세요.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나왔죠. 나는 앞에보다 뒤에가 더 세집니다. 나는 나는 나는. 시작. 나는 나는. 나는 나는. 하나 둘 셋 넷. 나는 나는. 하나 둘 셋 넷. 나는 나는. 나는. 어떠하나요.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. 자 어머나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. 둘. 하나. 자 손으로. 하나 둘 셋 넷. 거기 잠깐. 한 번. 시간을 줘요. 할 말이 나만 있어요 이대로 가시면 이대로 가시면 나는 아는 어떡하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무지간 벗어났던 나는 덕질 모르고 모든 것 하고서는 살아왔었죠 3달러 갑니다 무지간 벗어났던 나는 덕질 모르고 이 뜻이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살이 어릴 때는 다 뭐라고 했냐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10대 때는 아버지 어머니 관서 좀 안 받고 성이 되면 빨리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철부지가 철부지가 철없던 나는 그냥 그 세월과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았더니 바보처럼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여기는 어린아이처럼 불러야 해요 왜? 철부지같은 철부지가 나 chor cm 고마운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여기를 어머니들 불러요 철부지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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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부지가 너무 의루스러워죠 철부지 같은 마음을 노래를 해야 해요 철부지 같은 철부지 같은 마음을 노래를 해야 해요 철부지 같던 철럽던 나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. 그 마음으로 준비! 1, 2, 3 젊어지지 않던 철없던 나는 고마운 질 모르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바보처럼 살았나 바보처럼 바보처럼 살아왔었죠 바보처럼 살아왔었죠 손 좀 들어요 자 바보처럼 시작 바보처럼 살아왔었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부르시면 가사가 빨리 와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1, 2, 3 젊어지지 않던 철없던 나는 고마운 질 모르고 2, 3, 4 바보처럼 살아왔었죠 이해 갔죠?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1, 2, 3 바보처럼 살아왔었죠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이런 순서를 외워야 헷갈리지 않는데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냐 사랑 청춘은 힘이 있잖아요 젊어 주먹 인생은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인생 세월은 물 흐르듯이 가요 그래서 저번에 사랑아 청춘아 인생아 세워라 잘 만들어 왔죠? 예 소리하고 박수 자 이걸 동작을 외우면 뭐가 먼저 나오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사랑아 청춘아 인생아 세워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갑니다 하나 둘 하나 사랑아 청춘아 인생아 세워라 그리 뭐가 그리 시작 뭐가 그리 아니요 안 놀라나요 뭐가 그리 저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?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작 똑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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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리 똑같아요 자 여기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그리 바 여기까지 똑같은 멜로돼요 뭐가 그리 바 까지 똑같은 멜로돼요 그래서 적으세요 뭐가 그리 바쁘다더냐 시작 뭐가 그리 바쁘다더냐 자 이제 바쁘다더냐 자 바쁘다더냐 사랑아 사랑아 정춘아 사랑아 나 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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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리 바쁘다더냐 다시 한번 사랑아 사랑아 정춘아 이제 나 재워라 또 같이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여러분들 나는 잠시 놀 까지께 똑같은 멜로돼 시작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손으로 하나 둘 사랑아 정춘아 이제 나 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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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리 바쁘다더냐 한번 더 손으로 사랑아 정춘아 이제 나 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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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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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잠깐 어떻게 했냐면 거기잠깐 잠깐이 빨랐는데 배 마지막은 잠깐이 천천히 나와요 거기잠깐 일곱 끝나요 시작 거기잠깐 아니 잠깐이 아니라 잠깐 시작 거기잠깐 끝났다 자 여러분도 가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하나 둘 셋 넷 너와 함께 놀러 가련다 거리잠깐 거리잠깐 자 각수로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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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잠깐 시간을 줘요 준비 여러분 두번 할 말이 남아있어요 둘 셋 이대로 가시며 이대로 가시며 한 번 나는 나는 어떡하나요 자 손으로 넌 절로 지간던 철없던 나는 고마울 줄 모르고 셋 하모처럼 살아왔었죠 손으로 사랑아 조춘아 인생아 세워온다 뭐가 그리 바쁘다 너냐 하나 손으로 사랑아 조춘아 인생아 세워온다 나는 자신 널 다가야 다가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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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다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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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사랑해요 손으로 다가야 거기잠깐 기회를 줘요 준비 하나 둘 셋 한 마리 남아있어요 둘 하나 둘 셋 이대로 가시며 이대로 가시며 둘 셋 나는 나는 어떡하나요 자 흔들 다가야 절로 지간던 철없던 나는 고마울 줄 모르고 둘 현재 사모처럼 살아왔 бат 사모처럼 살아ap 하나 하나 둘 주가 인생아 세워가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사랑아 저 주가 인생아 세워가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너와 함께 놀러 가련다 거기 잠깐